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SBS 슈퍼콘서트 슈퍼온택트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4주 동안 진행되는 슈퍼온택트. 저희 아이들은 바로 데이포! 10월 18일 일요일에 여러분과 만나는데요. 네, 저희가 슈퍼콘서트 처음이라 준비한 것도 많고 각오도 남다른 데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저희가 또 즉흥으로 하는 NNC 자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띄워드릴테니까 저희가 준비한 무대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세요. 그럼 슈! 슈퍼콘서트! 기다리고 기다려봤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슈퍼콘서트에서 출연합니다. 파! 퍼레이드처럼 여러분을 신나고 재밌게 해드릴게요. 언! 언제 아이들이 나오냐고요. 15,18일 테이프 아이들에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택! 택하세요. 예쁜 버전, 귀여운 버전, 펌프랑 버전. 무엇을 택하든 어딜 가도 여기가 투! 트로피컬 라인스로 느껴지도록 열정 가득한 무대 보여드릴게요. 역시 우리 멤버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최고! 최고! 네, 저희 아이들이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여기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만나요. 슈퍼콘서트! 슈퍼운석트! 데이 4! 그럼 우리 10월 18일 일요일에 SBS 슈퍼콘서트 슈퍼운석트에서 만나요. 안녕!